아 아 가볍다 작다 작다 아까 니가 놓친거 아 이거 작게 잡았는데 작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꼴록 이거 아 자 자 자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 아 연달아 찍어야 되는데 발이 찍어 잡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거 잡고 지금 화장실 가기 전에 부끄럽습니다 아 진짜 근데 귀엽네요 아 입에 물어서 다행이다 떼기 좋네 자 오늘의 찍힌 기겁니다 그럼 화장실이 급해서 가겠습니다 볼락 새끼 예 아 이제가 얼굴은 아야죠 접니다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좀 죄송합니다 네 나의 하나는 죄송합니다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아 화장실을 거진 2시간 참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2시간동안 아 화장실 창 어 자 구경하세요 아 근데 연달아 찍을 때 안전거 봐라 이리 끊고나서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이런 그런가 그런가 아 하여튼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아 진짜 연달아 찍어서 잡야되는데 보자 깜빡 ky 여러분 살